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 종목 분석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제로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폭락자. 바로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던 바로 블랙 먼데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가장 많이 빠졌던 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죠. 이와 관련해서 과대 낙폭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섹터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컸던 그리고 변동성이 강했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이러한 과대 낙폭 반도체 관련 과도와 매도 관련해서 현재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대응할 가격등만 정하고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와 목표가, 순절가를 알아보기 전에 차트 분석부터 실시를 하면 기존에 올라왔던 파동 보면 1파와 2파, 그 다음에 3파가 진행됐죠. 3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파동이죠. 이미 이제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4파의 진행으로 봐도 되고요. 보통 4파는 어떻게 나온다? 이러한 식으로 역해디엔 숄더 패턴으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친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3파 고점을 뚫고 5파동이 나오죠. 이러한 부분들, 파동의 이해만 있다면 현재 구간 쫄 거 없이 핵심적인 가격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조정이 나왔고요. 조정, 필연적이죠. 그랬을 때 한번 파동값을 체크를 해보면요. 피보나치 조정값입니다. 현재 중간값, 10만원 구간에 대한 지지를 받았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피보나치 0.5구간과 0.618구간, 이 구간에 매물 때는 뭐다? 핵심적인 눌림목이자 분할 매수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 드릴 거. 10만원에 사라. 그리고 손절은 피보나치 0.618이 깨지는 얼마예요? 7만 5천원에 손절 잡아라. 딱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 현금이 있으시다면 10만원 부터 7만원, 8만원 구간까지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손절과는 동일하게. 그럼 목표가가 중요한데요. 일단 1차적으로, 네 맞습니다. 기존에 매물대가 있는 14만원 구간. 1차 목표가로 안절 매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다시 한번 전고가 라인 17만 5천 라인,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셔라. 왜냐? 다시 한번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렇게 시간 조정하면서 여러분들 흔들 겁니다. 그래서 짧고 강력하게 딱 안전 구간까지만 드셔라. 라고 저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돈입니다. 자 이렇게 핵심 대응과의 전략 모두 오픈해 드렸고요. 제가 이야기 드린 탓죠. 메모해 두셔야 되겠죠. 머리가 좋으시면 상관없지만 반드시 메모해 두셔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검증해 보셔라. 수익이 난다면 구독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구독자가 되면 뭐가 좋으냐? 네 있습니다. 구독자를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소개해 드릴 거고요.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지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사용 기간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료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과감하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무료 혜택 푼다는 거 강조드리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닥터 프로그램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지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만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이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주식닥터 앱 하단에 챗봇문이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